친구들 안녕하세요 종이 듣기 하는 김명만 아저씨에요 안녕하세요 뮤지컬 코딱지 승지연입니다 오늘은 스누피를 아저씨가 천천히 만들어 볼테니까 우리 친구들 잘 보고 엄마랑 아빠랑 같이 나중에 한번 만들어 보세요 자 여기 한번 보세요 하얀 종이가 있죠 하얀 종이를 먼저 반으로 이렇게 딱 맞춰서 접은 다음에 가위로 짜자잔 발을 뻗고 있고 배가 나왔죠 그 다음에 손 모양 표면 오 우리 친구들 앞에 이렇게 얌전히 앉아있는 모양이 되죠 그래요 이제 여기다가 테이프를 조금 띵글을 안쪽에다가 꾹꾹 눌러주고 이렇게 해서 놓으면 우와 스누프가 우리 친구들한테 안녕하세요 하는 모양인데 뭐가 없죠 자 귀는 짜자잔 우와 이렇게 붙여주고 목걸이 해줄게 짜잔 우와 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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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리고 이제 여기다가 우리 스누피가 들어가서 쉴 수 있는 문을 만들어주는 거에요 동그랗게 짜잔 지붕은 빨간 지붕으로 할 거에요 자 먼저 이 큰 종이로 반으로 이렇게 한 번 접어보는 거에요 반으로 접어서 여기다 한 번 올려놔 볼까요? 우와! 지붕이 너무 커요 그죠? 자 이렇게 한 번 잘라보는 거에요 딩딩딩딩 돌아가면서 집 모양으로 집 지붕 모양으로 짜자자자잔 자! 우와! 스누피 얼굴 그 다음에 손 우리 스누피는 잘 때 손을 하늘에다 뽑고 다나봐 손, 발, 얼굴 이렇게 붙여주면 자 친구야 지붕에서 주무세요 그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이 영상에서 만나요! 아니 뭐라고요? 찰리 브라운까지 만들어달라고요? 오! 어떡하죠? 찰리 브라운하고 스누피와 단짝이니까 꼭 만들어야 돼요 아! 꼭 만들어야 돼요? 자 친구들 잘 보도록 하세요 양쪽을 이렇게 세모 모양으로 이렇게 잘라주는 거예요 가운데를 이렇게 잘라주고 안에다가 꾹 눌러주면 짜잔 풀을 살짝 발라서 짠! 와! 발이 만들어졌네! 그죠? 우와 신기하다 팔 모양을 손가락을 이렇게 두 개 세 개 네 개 다섯 개 한 다음에 한꺼번에 이렇게 병풍 접기로 접는 거예요 짜잔! 진짜 이거 추억의 팔 접기야 네 맞아요 추억의 팔 접기 테이프를 붙여주면 고정이 단단히 되는 거예요 짜잔! 산 모양으로 이렇게 삐죽삐죽삐죽삐죽 또 아래는 거기에 맞춰서 그대로 조심해서 이번에는 잘라주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짜잔! 우와! 자 찰리브라운이 이렇게 생기지 않았나? 머리가 아마 이렇게 생긴 것 같아요 맞아요 뽀꺼이 그리고 눈은 이렇게 생겼을 것 같고 맞아요 맞아요 눈은 이렇게 생기고 으악! 그 다음에 입은 우리 친구들하고 웃는 눈 그 다음에 목도 길게 오우! 그리고 조심해서 이렇게 꼭 꼭꼭 눌러주면! 으으음! 이거 미 QQ 친구들 안녕! 와! 아 כן! 와아아!!!! 아 이거 이거 이거! 웬일이야? 뭐 뭐 뭐 뭐? 아 이거 이거 만들어 달라고? 안돼 안돼! 시간이 없어 안돼 안돼! 너네 빨리 영화 출연하러 갈 시간이죠? 아! 맞어! 빨리 가야죠! 가자! 가세요! 안녕! 네! 네! 안녕히 가세요! 우와! 친구들 만들기 보다 더 재밌는 스누피 더 피넛츠 무비 우리 친구들 같이 한번 보도록 하세요 엄마랑 아빠랑 같이 가서 재밌게 보는 거예요 알았죠? 약속! 아! 나도 빨리 가서 봐야겠다! 나중에 만나요! 새로운 친구가 생길 거예요 너처럼 좋은 친구가 있어서 다행이야 뭐 우주 놀랬 준비나 해! 우와! 짱이다! 올겨울 최고의 선물 나쁜 개한테 복부당했어! 전 세계를 강타한 스누피 열풍 스누피 더 피넛츠 무비 극장에서 만나요! 다시 다시 시작할게요! 아! 넵! 오! 저거 알았지?